그 다음 기회에 가니까 그 새끼 깃발이 나면 총진강 깃발이 날립니다. 너희는 왜 이렇게 빨랐대? 야 너희도 왜 이렇게 빨라? 일찍 하세요. 미친 하세요. 나 일찍 하세요. 왜 이렇게 빨라? 어. 일찍 하세요. 야 너 왜 밀어? 일찍 하세요. 어머니 너희들이 내가 어깨를 바꿔야 어머니 어머니 진정도 왔으면 진정도 왔으면 진정 어떡해 너희들이 야 기자들 너희들 너희들이 사실대로 보도 안하니깐 이 나라가 입고 약한거야 이 빅신조다들아 그리고 너희들이 북한 보임이야 왜 빅신한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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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라 건너리지 가져와 알겠습니다 저 들어가자 진정하시겠어요 나 진정해 잠깐만요 들어가서 아세요 병이 회차 섬척하세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알겠습니다 벅대로 하겠다는 거잖아 나 벅대로 한다는데 왜 그래 벅대로 한다는데 왜 그래 어머니 어머니 양해지보다 사람 두 번째는 양해가 아니고 벅대로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이거 경찰이 이 태극기를 밟았어요 sonn 나 벅대로 하PP 안 써 내가 내 형태로 들어갔어 안 써 내가 안 써 내가 안 써 내가 들어가세요 한 번만 들어가세요 한 번만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행사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니까 형제 있으세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나가 나가 ç mas 자리 곧 toy 앉아서 놔 놔 놔 놔 놔 놔 놔 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쪽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